지금 저희 고객님 다 건조했어요. 완전 건조 어때요? 와우 예쁘죠? 아이론펌 이렇게 롱 아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쉽고 빠르면서 럭셔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볼까요 한번? 머리도 굉장히 결도 좋아지고 어때요? 예쁘죠? 우리가 볼륨을 주고 싶은 부분만 확실하게 주고 나머지는 다운으로 이렇게 하시면 멋있습니다 원자님들도 한번 룽 아이론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쉽고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커트 디자인 하고요 또 연화 보고 아이론까지 해서 1시간 반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원자님들도 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리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두상이 굉장히 작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볼륨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이론펌을 권해서 오늘 하는데 연화는 제가 P1으로 봤습니다 P1으로 봤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왜 아이론으로 펌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부터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1차적으로 뿌리가 많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짧은 아이론으로 요만큼 하는 것보다 롱 아이론으로 길게 잡아서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보시면 자 13mm예요 얼마나 빨리 끝내는지 한번 보세요 13mm로 이렇게 뿌리를 살리시고요 바로 16mm 16mm로 뿌리를 한번 살리세요 네 자 그냥 속성으로 바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조절 하시고요 16mm로 와인딩 하시는 거예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네 한 판넬 끝났어요 자 두 번째 또 하겠습니다 길게 잡으시고요 네 13mm로 뿌리를 한번 살려주세요 이 부분이 많이 살아야 되니까 13mm로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요 바로 16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올라오죠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자 두 번째 또 끝났습니다 세 번째 또 슬라이스 트겠습니다 네 세 번째 자 보시면 길게 뜨세요 그냥 이렇게 두상에 따라서 길게 네 자 아이롱은요 우리 고객님처럼 이렇게 모금 가까이 체 끝 끝에서부터 아이롱을 저희가 뿌리를 살리면서 할 수가 있어요 일반 펌은 이게 표현이 안 되는데 저희는 또 표현이 돼요 자 이번에는 제가 13mm로 원래 와인딩을 안 했는데 13mm로 한번 또 와인딩 해볼게요 네 네 네 자 자 일반 로트로 해서 우리가 머리를 손상시키는 것보다 우리가 연화를 건강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분 조절 온도 조절 그 다음에 이렇게 수분 조절 온도 조절 그 다음에 이렇게 수분 조절 온도 조절 요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번째 또 한번 해 볼게요 이번에는 굳이 여기는 뿌리를 안 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갈게요 우리는 이렇게 피카는요 이게 아이롱이 길잖아요 왜 길게 만들었냐고 그러시는데요 만약에 원장님들이 이거를 짧은 아이롱으로 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이게 다섯 파팅으로 나눠야 돼요 그죠 근데 저희는 세 파팅으로 나눠서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또 다섯 번째 자 이번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아이롱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6mm로 그냥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16mm 자 16mm 네 구단 구담부터는 어때요 그냥 C컬 정도만 나와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그냥 애써서 와인딩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볼록하고 올드해 보여요 자 벌써 백파트는 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요 자 앞으로 프론트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프론트 쪽입니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13mm로 먼저 네 자 우리 아이롱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 중년 부인들은요 뿌리가 여기가 많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뿌리를 살릴 수 있는 펌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가장 럭셔리 하면서 가장 정확하게 살릴 수 있는 거는 네 아이롱이라고 생각해요 그중에 우리 피카이 더블 아이롱 살리는 거 있잖아요 여기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예뻐요 네 그래서 한 번만 한 번만 아이롱 펌 하시면 계속해서 아이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판넬로 넘어가요 네 프론트에 두 번째 판넬 네 네 자 이번에는 13mm로만 제가 속성으로 또 한번 해볼게요 네 잘 이렇게 잡으시고 네 13mm 네 13mm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13mm 하나 또 와인딩 끝났어요 자 두 번째 했고요 세 번째 얼마나 아이롱이 길어서 길어서 얼마큼 빨리 하나 보고 싶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네 자 13mm로 하고 16mm 뿌리 살리겠습니다 16mm 살리신 다음에 롱아이롱이 기니까 빨리 하실 수가 있어요 원장님들 한번 사용해 보세요 세 번째 했어요 또 네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빠르죠? 13mm로 뿌리 한번 살려 주시고요 16mm 네 길게 수분 조제를 하시고요 바로 들어갑니다 속성아이롱입니다 네 16mm 에요 이렇게 뺄게요 그 다음에 앞머리 앞머리는 그렇게 더블로 많이 안 살려도 돼서 제가 13mm로 한번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16mm로 바로 이 부분은 좀 자연스러워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어머나 벌써 다 끝났어요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그냥 슬라이스 길게 뜨시는데 수분 조절해서 저는 폴리를 분사를 해요 이렇게 수분 조절 하시고요 길게 뜨세요 굉장히 편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굳이 여기만 뿌리면 살면 되지 옆에까지 하면 옆장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이번엔 하나 정도는 제가 13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자인은 원자님들이 몇 미리 몇 미리가 아니라 원자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아 나는 여기다 뭐 16mm로 할 거야 뭐 13mm로 할 거야 그럼 원자님들이 정하세요 네 자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네 롱아이롱이요 왜 만들어졌냐 그러는데 사용해 보세요 알아요 왜 만들어졌는지 자 우측입니다 길죠 네 굉장히 길게 해서 제가 와인딩 들어가고 있어요 좌측입니다 좌측 자 슬라이스 이렇게 보세요 길게 길게 네 길게 뜨시고요 자 이 부분에 제가 13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옆에는 제가 옆사이드는 뿌리를 안 살릴 거예요 왜냐하면 옆장구가 되기 싫으니까 네 자 얼마나 빨라요 그죠 아이롱이 기니까 그냥 너무너무 쉽고 빠르고 연화도 빠르겠다 원장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가는 거 짧은 거 가지고 막 여러 번 하려고 애쓰시지도 말고요 자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열의 면적도 넓겠죠 더 많겠죠 네 16mm 그러니까 그냥 네 이 열의 면적을 이용하는 거예요 원장님 네 어느 공식에 짧은 걸로만 하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저는 긴 걸로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네 네 자 그래서 네 그래야 고객님도 고객님도 편해요 옛날에는 제가 아이롱 하면 옛날에는 제가 아이롱 하면 저희 또 마스크로 해서 이렇게 클리닉까지 다 해서 끝났어요 굉장히 쉽죠 잘 나왔나요 네 뿌리도 빵빵 자 어때요 예쁘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어 저희 고객님 다 건조했어요 완전 건조 네 보이시나요 자 어때요 네 와우 예쁘죠 네 아이롱 펌 이렇게 롱 아이롱을 가지고 이렇게 쉽고 빠르면서 럭셔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볼까요 한번 네 머리도 굉장히 결도 좋아지고 네 어때요 예쁘죠 우리가 볼륨을 주고 싶은 부분만 확실하게 주고 나머지는 다운으로 이렇게 하시면 네 멋있습니다 네 원장님들도 한번 롱 아이롱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쉽고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어 커트 디자인 하고요 또 연화 보고 아이론까지 해서 1시간 반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자 원장님들도 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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